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11월도 중반을 넘어섰지만 추울 것이라 생각했던 날씨가 따뜻해서 두꺼운 겨울옷이 갈 곳을 잃었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르노 삼성자동차의 XM3가 최근 5만대 수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QM6 LPE 모델과 XM3 모델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존재금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르노 역시 국내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전기차에 집중하려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르노의 조에가 전기차 신규등록 1위를 차지하면서 유럽에서의 전동한 모델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럽 내에서 인기 비결은 전기차의 주행가는 거리와 안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고 3위를 차지하는 동안에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모델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 만큼 르노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르노의 세닉이 전기차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르노 세닉 E-TECH 예상도인데요. 주간주행 등은 XM3가 연상되는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SUV 형태를 띄고 있죠. 사실 세닉은 유럽형 미니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SUV의 인기가 핫하다 보니 전동화 모델에서는 미니밴이 아닌 SUV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996년 처음 출시되고 2016년 4세대 모델로 풀체인지 되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덩치는 이전의 기아 카렌스와 비슷한 크기로 5인승과 7인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드 세닉도 출시하여 좀 더 실내 공간의 실용성을 강조한 컴팩트 MPV 모델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MPV 모델보다는 SUV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SUV로 쏠리게 되자 르노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022년을 끝으로 세닉은 단종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유럽의 대표 MPV 모델로 20년을 함께한 모델의 아쉬움이었을까요? 르노에서는 세닉을 MPV 모델에서 SUV의 전화를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세닉 E-TEC의 예상도가 나온 듯 한데요. 세닉 E-TEC의 예상 디자인은 최근에 르노의 디자인 언어가 잘 녹여들어간 모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르노만의 라이팅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엣지를 주었고 펜더 쪽을 높여 차체의 볼륨감을 더해 좀 더 큰 차량처럼 보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거기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플러스 루프까지 다크한 블랙으로 처리함으로써 SUV이지만 재미난 차량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 한 듯 한데요. 차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5인승의 시트 구조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실내는 오픈 스타일의 콕핏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의 임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으로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도 상당히 입체적인 느낌으로 마치 항공 조종석에 앉아있는 착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세닉 E-TECH 모델은 기존의 내연기관 MPV 모델인 세닉이 단종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기에 징검다리 역할로 하이브리드 모델도 EV 모델과 함께 출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네요. 국내 역시 전기차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닉 E-TECH 모델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갈길 바쁜 르노가 전동화 모델인 조의의 인기에 힘입어 세닉 E-TECH를 내놓게 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